와따 많다 와따 많다 와따 하나 승리하겠습니다 수박이 박수 와따 아 사생님 감사해요 와 진짜 빼꼼다 한 발 당신을 위해 한 발 합격하셨습니다 아 두 발이네 두 발 다 놓쳤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네 자격전도 포함된다고 하셨어요 비치기 오거나 그러나 승리하셨습니다 다행히 저격전도 포함됩니다 와따 많다 반타가나 승리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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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이 박수 아 여기 탄이 히네요 확실히 박수 있지롱 없네요 피해 킬 제빛 아 한 번만 더 했으면 저에게 도발드킬인데 저게 있구나 와 저 훈병령이 1등이네 아트센터 중맥이신가 여호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박스 깨러 가보세요 박스 깨러 가보세요 아 지치겼네 기가 너무 짧다 안 썰린 너와 반광복 계속 찾았네 기가 너무 짧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야 아 아 저기 아래 아 아 아 신혜님 안녕하세요 아까 새벽 3시쯤에 콤프라이트 먹었어요 콤프로스 막아줄게 없답니다 500반 둥둥이 맞으세요 아 이미 2885킬이라는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룰렛이라고 별풍선 22개 쏘면 5킬이든 10킬이든 20킬이든 나오는 수만큼 제가 킬을 더 해야하는건데 룰렛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별풍선을 많이 받았어요 기실이 없구요 가운데 또 있네 저기 어 스페셜 에 아 정신이 28% 5가 30%인가? 30... 30... 그리고 10이 20% 20이 10% 그러니까 0이랑 20이랑 똑같이 해놨고 10을 20% 해놨어요 아파라 뭐야? 어 또 어디로? 아 진짜 저희님 무섭다 동 gute 처음엔 설정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꽝이랑 20만 같이 해놓고 아 그거 좀 물어보고 설정을 해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또 못맞은거 아냐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허리춤 맞았을까? 반 둘 세피 둘 도착 벌트끼리 한번 더 더 아우져야 유화각인데 아 춥다 수화해봤게 저 밑에 있겠지 뭐 여기 있네 그렇지 외라이오 어딥니까 오케이 이왕님도 반이었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발효하세요 으이 칼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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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으셨네요 스페셜 우프 스페셜 우프 오른쪽판 형님이 잘 쏘네 라스트판 라스트판 원거리 싸우면 윙인다 마무리 갑시다 형님 의뢰 용기 고르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점수 좋다 자 하루를 잡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